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시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의 이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수여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좋긴 한데 베드로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성급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는 약간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봐서 예수님 근데 베드로 잘 아세요. 우리는 대개 이런 말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 너무나 쉽게 한꺼번에 많은 걸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까 좀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 여러분을 두고 누가 묻습니다. 그 집사님 아세요? 어 나 잘 몰라요. 같은 계획에 다니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너무나 쉽게 천국의 열쇠가 뭐길래 제가 보금의 은혜가 한참 뜨거울 때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한참 뜨거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방문해서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학력 직업군들이 주로 핵심 멤버가 되는 사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정해져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들만 계셨고 그런데 모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엔퇴해서 가족 단위로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교제하고 또 그렇게 또 교제하다가 이렇게 같이 다 집으로 가려고 다 나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고 그분들도 너무 좋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올 때마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았는데 교수님 하는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내외분이 갑자기 저에게 교회 열쇠를 하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한국을 자주 가며 또 그 교회를 가길래 그 교회 열쇠를 제가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신뢰와 정이 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전부 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열쇠는 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보고만 해서 우리가 함께 열리는 마음 같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쇠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떨지 그를 잘 아는지 그래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는 왜 천국의 열쇠일까? 하늘과 땅에서 호환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만 통하는 열쇠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죽어 천국에 가면 사우나에서 이렇게 양머리 수건 이렇게 하고 하얀 가운 입고 한 천년만년 지낸다. 그 말에 위로받을 사람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작용을 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야 니들은 일생동안 소풍 갈 거야. 그 얘기에 좋아할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간다. 그러니까 오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이 들뜨고 기쁨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지난주에 우리 라이트 캠프 교회에 사니까 한 110여 명이 해가지고 내가 보는 애들마다 그날 비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5시부터니까 오전에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때 비 안 오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네 네 그런 거죠. 왜 기도해요? 5시부터 캠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는 잠시 후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적용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같이 호환되는 그런 열쇠인 거죠. 천국 가서 천년만년 평안하게 잘 산다. 그거 위로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하고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호환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살아가게 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버리라. 이것을 보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질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다는 아닙니다. 은혜로 선택을 하셨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 찾아서 그에게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여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열쇠로 약속의 땅을 열고 우상을 허물고 또 한 발과 가뭄을 이기며 나그네와 포로된 삶 속에서도 그 열쇠를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끌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열쇠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었을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에게는 있었다. 무엇으로? 마음을 정함으로. 고통과 시련이란 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그 이야기 중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복음의 역사에 정말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사고로 중간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겠죠. 누구 때문이야? 사고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여러 가지가 얽힐 텐데.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요. 그건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을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지의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 사람의 저 몹쓸 운명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이 가진 해석은 다른 것은 없었어요. 죄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가 눈이 안 보이고 태어났는데 저 사람의 죄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물리만 죄가 있을까? 저상의 죄, 부모의 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 사이에 합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복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태어나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다 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조상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축복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 이 소경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아하 그러려고 그랬구나. 눈을 뜨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정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 소경이 시력을 회복되게 되었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면서 자기의 보지 못했던 시절에 대한 그 아픔과 싸워야 될 거예요. 그 이전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할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한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가 글을 배웠을 리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제서야 글을 배워서 어떻게 경쟁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원망과 또 다른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만이 그에게 진정한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메이징 그레스의 존 뉴턴이 고백했던 그 이야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되었던 이야기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 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고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슬픔 그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옷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백척간도와 같은 알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사는 것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계획해요? 그들이 자초한 일을 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제가 오적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문하세,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득이야 그들이 한 짓을 보면 자초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냥 운명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하나님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고 니들 잘못한 거잖아.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포기하고 그냥 여행이 있다면 살아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없다면 힘들고 비참하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니들도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 없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집도 짓고 옆집에서 집도 허무는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그리고 장사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선택은 뭐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운명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옷을 입고라도 재를 뒤집어 쓰고라도 잃어버린 땅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편에 서서 일삭하고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고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슈퍼맨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두렵죠. 무슨 일이랄지 모르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He is worthy 그는 합당하시다 그는 신실하시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권한과 형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장해 주냐고요? 노 보장 안 해 줍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변치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신부로 자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는 그러한 선택은 내면의 엄청난 파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의해서 살거든요. 사자굴 앞에서도 왕의 명령 앞에서도 물론 두렵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을 정한 대로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면의 파워로 느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마로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지? 밥 먹을래? 잠깐 나는 할 게 있어. 이 사람 뭔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 뭐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상대하기가 무척 버거워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에서 1장부터 6장까지 6가지 에피소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구원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의 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로 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두므로 내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두므로 그는 모든 고통을 날때부터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렇지 않은 운명에 맞겨서 기회주의자로 사는 것은 상대적인 인생으로 사는 것은 걸핏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일까 뭐 이런 무신론적인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열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도 역시 그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이 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온다고 열매가 익어가는 걸 멈춰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가을 추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꿈의 시련이 어렵다고 그냥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어딘가를 통해서는 물줄기는 흘러야 하고 열매는 익어야 하고 단맛은 스며야 하고 꿈은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가뭄이 있는 곳에도 명가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진 열쇠는 꿈의 열쇠입니다. 꿈의 관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의 기능은 꿈을 현실로 바꿔내는 변환키라는 거예요. 꿈은 누구나 꿈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꿈이란 재앙과 심판의 꿈일 뿐이었어요. 우리들 조상들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살 때 꿈 얘기 많이 하죠. 물론 길몽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흉몽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꿈에 돌아가신 아재가 꿈에 나타났는데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은 못하지만 그런 거 있죠? 최근에 돌아가신 분 나타났는데 이게 흉몽인가 그래서 꿈속에서 늘 가위눌리고 죽음을 예감하고 흉년을 두려워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도 다른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지시할 땅이에요 그래 종착지가 어딘데요 모르겠어 그냥 가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두렵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먼 곳에 있는 게 꿈 같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약간 DNA가 삐딱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심란해지는데 그리고 마음에 없는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싫은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그거 당신은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원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Dream come true 얘기는 하면서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꿈들은요 꿈을 꾸는 건 자유이지만 꿈은 타단한 장작개비처럼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쓰다만 원고뭉치처럼 처치곤란으로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한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뭔가 황폐한 느낌입니다. 무질서함입니다. 무상함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느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러나 그 기대를 거둬야 될지 모른다는 마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를까 다를 리가 없죠. 그에게 조건은 더 안 좋죠. 그가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의 신세일 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바벨론 손에 쓴 벽에 쓴 글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세속화된 바벨론 숱한 우상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 그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70년의 약속의 회복을 기다리는 70년을 기다리라고요. 혼자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꿈은 불가능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00세를 3일 남겨두고 소천하셨습니다. 95세까지는 지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건강이 좋으셨어요. 맞춤법 틀리지 않을 만큼 그게 95세까지 당신도 본인이 얼마나 살 줄을 몰랐습니다. 20세기 격변의 시대 그 다음에 수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것은 시대를 살면서 70의 일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25년을 건강하게 지내신 거예요. 저는 그 세월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 타격 전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찍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뭘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쓰임 받자. 그래야지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0대 분들이 몇 살 때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까 그런 소리를 해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노후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야죠.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85세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혼자 남았어요. 무슨 로터리 클럽 와이즈맨 그런 클럽 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과 관련된 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임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할 때 같이 했던 무슨 동지회도 있고 그런데 멤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혼자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하늘의 천사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있을 때는 인터넷도 별로 없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남의 얘기도 함부로 해요. 죽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누가 누가 그런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세상은 넓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과연 그런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꿈을 지키며 70년의 세월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다니엘에게 그 꿈의 관문을 여는 열쇠가 과연 가당키나 한일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70년을 하루같이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일사각오의 다니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소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로 영적 습관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꿈이 달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꿈이 현실로 변환되는 그 자신을 통해서 이 변환키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역사를 뚫고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됩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지중해 일대의 세계가 언어가 통일되고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변환키를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변환키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 습관 가운데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물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성소를 향해서 매일 무릎구름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포로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스겔서에서 8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천국의 일절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씨앗을 지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습관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습관 운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충분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룰세를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면 변환키를 우리에게 맡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엔터하면 하늘에서도 엔터 열리리라. 저녁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확인해 올리면 주님께서도 나도 있지 않았다. 네가 헌신하면 나도 헌신할 것이고 네가 열면 나도 열리리라. 너의 강구하는 시간에 나도 깨어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문드라 들릴지도 한번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정오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옷목상하면서 공부해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될 때 생기는 파워입니다. 그런 분별력입니다.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속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믿지도 못해요. 어제의 생각 오늘 다릅니다. 그리고 조시가 조금 안 좋으면 생각이 까막 까막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내가 어떤 직업세계에서 한 가지 전공과 기능 가지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직업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생각 갖다 어디다 쓸 겁니까? 그 정보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가 인생 폐기가 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옥토에 근원적인 메모리 속에 DNA를 이식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될 때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는 길라자비가 되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자 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궤도죠. 궤도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별을 보고 길을 찾죠.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은 길라자비가 되는 축복을 그리고 그 별은 오랫동안 비추는 거죠. 몇백만 광년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의 빛처럼 즉 정오의 햇빛과 같이 영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면 늘 고통을 밥먹듯이 겪음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역사관이 주는 비관주의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도들은 순교당했지만 영화롭고 복된 삶을 그리고 순간순간 누렸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엷은 구름에 가리워도 찬란하게 밝음은 더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구름이 얇게 떴을 때 태양이 직접 쪼이지 않을 때 그 빛은 훨씬 더 헤알리시 영화롭습니다. 밝고 찬란하고 우주에 가득합니다. 천국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별자리 길라잡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 이 복음의 전잘자로 쓰임받으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응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위임하시는데 우리도 응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는 커진다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나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응답하고 싶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양육 받겠습니다. 양육 받고 말씀의 세계로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주저없이 일어나시면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일터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고 축복의 물고가 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300개 교회 기업에 들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얘기는 나오는데 멜덴을 해야죠. 막연하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하는 일 300개 반에 들고 싶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전에서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그런 분도 결단으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마음의 고통을 놓고 이번 주에 한 시간 더 한 시간 더 기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이 생기면 그런 분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뻐할 거요. 일어나시면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여받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시오. 저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영적인 창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폭포수처럼 생명처럼 그들 안에 들어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기도 가운데 돌파하고 고통의 관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그들의 일터와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또 주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주께 아릅니다. 주여 일어서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한 시간 기도 또 우리의 믿음의 일터를 주님의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내길 원하고 아버지 주님 만나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영적인 갈망을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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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